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지요? 오래전 TV인지 영화인지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어디에선가 한 장면을 본 듯한 잊혀지지 않는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다. 남녀가 집 안에 현관문을 딱 들어서요. 근데 들어서자마자 남성은 여자를 벽 쪽으로 확 밀쳐서 벽 쪽을 기대고 있게 하고는요. 연신 키스를 마구 퍼부어댑니다. 그리고는 입맞춤을 함과 동시에 손은 상대방을 서로 어루만지면서 애무를 하죠. 서로에게 서로에게 애무를 막 하는가 싶더니 잠시 후에는 상대방의 옷들을 마구마구 벗겨냅니다. 예 그때까지도 서로에게 입술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방으로 쑥 들어가는 모습이 가끔씩 연출되곤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 본 듯한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우 지저분해 추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와 나도 저렇게 한 번 열정적으로 사랑을 한 번 나눠보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마도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서부터 욕구가 솟아오르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거는 왜 영화나 아니면 TV, 드라마에서만 연출되는 걸까요? 일반인인 우리들은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정열적이고 열정적이게 여자를 벽쪽으로 딱 몰아치면서 끝없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애무의 방법 우리들도 하면 그 사람들처럼 멋진 한 장면을 연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꼭 영화나 TV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인 우리들도 그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멋진 모습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을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그런 멋진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입맞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입맞춤을 계속하라고? 아이고 세상에나 하실 텐데요. 특히나 우리 중년 남성분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안 하고 대충 본 게임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전의의 시간이라고 할 텐데요. 근데 이 전의의 시간이 이거는 바로 입맞춤 그리고 적절한 애무의 시간이 바로 전의의 시간이라고 할 텐데 그러면 전의를 누가 얼마나 잘하나 하는 거는 바로 입맞춤과 애무, 이 손동작을 적절히 잘 활용할 때 이거를 기술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피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영화에서 한 장면처럼 물 흐르듯이 멋지게 연결해서 줄줄줄 흘러가듯이 그렇게 전의를 하려면요. 바로 입맞춤을 띄면 안 되고요. 끝까지 계속해서 입과 입은 붙여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입이 떨어지고 그냥 손으로만 어떻게 애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것 같고요. 또 연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색하고 조금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거를 절대로 연출하고 또 강하게 짜릿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맞춤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손으로 상대방을 구석구석 골고루 애무를 해줄 때 요 때 짜릿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게 연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오래돼서 어떻게 입맞춤을 해 나는 그거 안 한 지가 언제인지도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요.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누실 때 반드시 입맞춤 둘이 나누는 거는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것이 잘 될 때 멋지고 짜릿하고 더 끈적한 요런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나도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어 봐야지 오늘은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야지 할 땐 손따루 입다루 두 가지를 동시에 계속해서 연결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요. 전의부터 시작해서 후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입은 띄지 말고 계속 연결되어야 됩니다. 고문이라고요? 좀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욕실에 가서 함께 씻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는요. 욕실에서 함께 씻으면서 잠자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서로 상자를 씻어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몸을 씻는데 함께 욕실에 들어간대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소중한 아랫돌이 그 부분을 열심히 닦고요. 여성은 가슴이나 뭐 겨드랑이 혹은 또 거기 아랫부분에 그 소중한 그곳까지 아주 열심히 닦는다고 합니다. 근데 비누칠해서 열심히 닦을 뿐만 아니고요. 비누칠을 하고 난 이후에도 비누기 같은 게 남아있지 않도록 아주 뽀독뽀독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닦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육구 자세를 너무 좋아하고 서로 상대방을 입으로 곳곳을 곳곳을 사랑해주는 걸 참 좋아하던 부부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남편이 입으로 사랑을 나누려고 안 하고 슬슬 피하더랍니다. 그래서 여성이 물어봤더래요. 요즘은 왜 그거 입으로 안 하지? 왜 육구 자세가 자꾸 없어졌지?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우 냄새 나. 네. 냄새 나서 입으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성이 속으로 우라통이 터져서 본인도 톡 쏘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뭐 나는 냄새 안 나는 줄 알아? 담배 냄새에 찌들린 머리 냄새도 나고 꿉꿉한 냄새도 나고 거시기 냄새가 나! 하면서 소리를 빡 찔르면서 등을 돌리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누구나 나이 먹으면 없던 냄새도 조금씩 생기게 마련이고 또 뭐 세월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냄새도 날 수 있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남편한테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서로 대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 냄새 난다고 얘기를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획 등 돌리고 그다음부터 각방을 쓰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조금 깨지고요. 이게 좀 등한시하고 멀어졌겠지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성이 먼저 다가가서 우리 사랑 나눌 땐 같이 욕실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닦읍시다 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요. 그것을 남편도 혼쾌히 받아들이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신호는 함께 욕실에 들어가서 서로 자기의 몸을 깨끗이 닦는 것부터가 잠자리의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깨끗하게 닦아지기 시작하면서 더 사랑은 깊어지고요.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세 번 꼭 사랑을 나누다 보니 더욱더 사랑이 두터워지고요. 날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뭐 나이가 나이가 먹어가면 사실 이 피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냄새 납니다. 냄새 난다고 등 돌리고 아우 드러워 이럴 게 아니고요. 그 현명했던 그 부부들처럼 서로에게 살짝 원질을 주면서 더 부지런히 닦기를 서로 권유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성들은요. 양보다 질을 더 추구합니다. 양이라는 것은 뭐 횟수를 말하겠지요. 특히 우리 중년도로 넘어가는 여성일수록 자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길게 하는 것보다는요. 짧게 하더라도요. 그리고 가끔씩 하더라도요. 알찬 사랑을 더 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분들 가끔 아주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그야말로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 만나면 허세부리듯이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너네들은 한 달에 몇 번이나 하냐? 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어? 나는 아직도 우리 마누라가 나 때문에 아주 그냥 좋아 죽어. 밤이면 우리 마누라 너무 좋아하잖아. 라고 이렇게 허세 떨면서 말하는 남성분들 있으시다라는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성분들의 아내분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만족하느냐고요. 그런데 아마도 남성이 말하는 것처럼 여성들은요. 그게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유날렉도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몸도 체력도 전과 같지 않아서 너무 자주 하는 거는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게 막 자랑하시는 남성분들 분명히 잠자리에서 아마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한번 스르륵 스치고 아래 한번 대충 샥 스치고 아주 짧은 애물을 거쳐서 꼬리 내서 빨리 끝내버리는 이렇게 해놓고는 나는 많이 한다. 라고 말하는 남성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여러 번 하는 것보다요. 조금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 번 아주 조금만 하더라도요. 오랜 시간 농닉게 여성이 만족할 때까지 진지하고 끈질긴 애물을 좀 나눠줘요. 여성이 조금 더 만족하지 않을까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습니다. 뭐 세월이 몇십 년 지나고 났는데 맨날 좋지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살짝 식상해지고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어질 수 있을 때 자주 하는 것보다 가끔 하면서 조금 더 끈질기게 깊이 있게 농익은 애물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요. 사랑 나눌 때 살짝 스치듯 지나치지 마시고요. 울고 빨고 그리고 만지면서 찐득한 그런 M으로 꼬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